지금 팀스피크 빠르게 세팅하고 채널 우리 다시 다 돌아왔네요. 오케이 다시 다 돌아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이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봅시다 마이크 되는 것 같은데 오케이 확인 이거 제트 눌렀을 때 이거 내가 키가 제트 푸시 속이 제트인데 제트 누르면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끊어먹고 아는 사람 있으나? 이거 스커드? 채팅창에다가 채팅창에다가 클릭을 해놔 그러면은 지하고 나오면서 채팅이 될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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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쪽으로 이동 안된다. 팀스피크 채팅창에다 해놔 이제 들리게 틀림 오케이 아까 전에 뭐지 순간적으로 팀스피크 터졌대 아까 그 훈시됐다가 서버가 터져버렸어 자 플랫팅 전파는 저희 플랫팅 전파는 저희 플랫팅 전파는 초기 전장 잡담금지 저희는 라인 전복 기준으로 우리 저희는 라인 전복 기준으로 우리 알파 분들은 초기 드랍 이후에 메다선 전복지에서 쓴더러 수리 썬더러 마고 끌고 와서 썬더러 배치를 할 거고 썬더러 저희 화포 지점은 알파 웨이크 쪽입니다 알파 분들은 드랍하시고 싸우다 죽으면 메다선 추가 형포에서 순더러 끌고 오시고 브라고 찰리 분들 플랫팅 웨이크 에이콘트 안의 대기 에이콘트 안의 대기 에이콘트 안의 대기 에이콘트 안의 대기 중간에 한 명이 빠른 스테이 있어 방어에 늦다 하시면 잡담금지 천리 분은 천리 지점 지리노까지 차단할게요 스쿼드 세장 분들 임무 전달 부탁드립니다 월럭 우리 스쿼드 왜 9명 있어? 30번 330분 뭐야 스쿼드 아닌거 같은데 팀에서 잘못 온거 같은데 뭐 딴상까지 내가 신경쓸 열리가 없다 우리 브라보는 지금 알파 쪽 드랍 드랍 가서 우리는 아 우리는 일단 라임 가서 에이포인트 장악만 하면 돼 평소 하던대로 오케이 갤럭시 타고 가던대로 그대로 들어가서 알파 쪽만 장악하면 된다 확인 아 그리고 갤럭시는 갤럭시는 저기 매더슨 트라이언프 상공에 대기를 하시고 만약 저희가 초기 드랍을 실패를 하면 2차 드랍을 할 때 갤럭시를 사용할 겁니다 갤럭시 파일럿분들은 매더슨 트라이언프 상공에서 대기 고도 200정도에서 대기를 하시고 초기 드랍에서 자리를 못 잡으면 갤럭시로 전 스쿼드 재배치를 시켜서 다시 세계 스쿼드 끝 드랍을 다시 하겠습니다 갤럭시는 매더슨으로 대기 따라오지 말고 매더슨에서 대기 오케이 우리 부대 착륙지점 브라보인가요 아니면 알파인가요 우리는 에이포인트입니다 에이포인트 브라더 쪽으로 드랍은 돼 갤럭시는 매더슨 트라이언프에 대기 브라보 쪽으로 오케이 알파 브라보랑 브라보랑 천리 분들은 에이콘솔 내부로 지닌 수비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대응이 늦다 하시면 브라보랑 천리 지점 건물 앞까지 조여서 전질라인 배치 저기 수비를 적극적으로 한다시면 플래트웨이프 에이콘솔 라인에 자리 대기 알파 분들은 수리 순서로 배치 지점 보급로 확보 갤럭시는 매더슨 트라이브 대기 이후 저희가 첫 번째 드랍이 실패하거나 성공하면 다시 라임전공 성공으로 미리 이동 위아래로 위아래로 주우고 초기 드랍 이후 저희 프레임프 스테이션으로 이동할 준비를 할 텐데 제 웨이포인트만 스쿼드 장보들 잘 파악을 하시면 아 측에 무린을 따라오시는데 무린 없으시고요 한 분 튕기셨어요 한 분 튕기셨어요 아 나가신 거는 오케이 자 2분전 2분전입니다 그리고 갤럭시를 언제나 스쿼드업을 한시 유지해야 돼 갤럭시는 저희가 특별한 전산에 변동이 없다면은 제공권을 장악을 했으면 갤럭시는 매터슨 트라이언프에 갤럭시 주차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거스 크로싱 상공이 대기를 할게요 오케이 갤럭시는 우리가 공중전을 장악하고 있으면 매터슨 제공권이 장악당하면 제공권이 장악당하면 제거트는 간다 제거스 예거트는 지금 오렌지 메이포인트를 찍어줄게 아니다 그린을 찍는 게 낫겠다 카운트다운 이후에 대참 외치면서 가겠습니다 근접체 또는 스쿼드체 스쿼드체 들여주세요 G채단 하시면 안되고 대참 외치면서 갈게요 긴장을 푸는 거니까 1분 남았습니다 긴장 푸는 거예요 이게 되게 효과가 커요 다른 프로젝트는 포더크라운을 한다는데 우리는 대참 1분전 1분전 기两분전 재미있게 해서 이겨버릴 수 있다 재미있게 해서 이겨 화이팅 9 8 7 6 5 4 3 2 1 고고고고고고 가자 자 화이팅 화이팅 고도는 200미터 맞춰라 지금 T 눌러서 200m 받치고 서로 추락.. 부딪치지 않게 부스터 항상 키고 여기 알파로 갈아 빨리 네 알파에서 낙하할때 조심하고 부딪치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강화 강화 준비 강화 준비 강화 준비 강화 강화에 일단은 박았어 알파분들 사망자분들 사망자분들 썬더로일게요 알파분들 사망자분들 썬더로일게요 알파분들 사망자분들 썬더로일게요 지금 비콘 박았어 뒤에다 비콘 박았으니까 죽은 사람들은 빨리 그쪽으로 복귀해 이동이동 우리쪽 썬더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 사이드 엄청 많으니까 지금 병가가 대공되는 사람들은 빠르게 대공 지금 주변에 썬더로 있거든 썬더로 타고 빨리 지금 비행기 같이 때려줘 실내 1힐 가운 그리고 지금 할 거 없는 땡범 여러분들은 무조건 건물 안에 있어 지금 밖에 나가면 죽는다 밖에 머리 내밀면 죽어 그리고 에이컨술 안쪽 지금 잘 맞고 있어 포지션 잡고있어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없으니까 차분하게 얼라 뛰는거야 재밌게 재밌게 이길꺼에요 지금 사이드 반정도 물러났습니다 확인 브라보는 브라보 천리인 천리인 전질라인 전진 라인 전질라인 배치 전질라인 배치 지금 푸시해 우리 아직 비콘 남아있다 비콘 나오면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내려올 때 브라보 찰리인 브라보 찰리인 지금 갤럭시 대배치 유 눌러 유 눌러 가까이 있는 팀원은 죽여 가까이 있는 팀원은 죽여 빨리 알파는 오로라이동 브라보 찰리인보다 갤럭시 대배치 다 죽여 서로 죽여서 갤럭시가 이제 스쿼드 리더 바꿨고 갤럭시 재배치 자 이동 브라보 찰리 워턴스는 트라이언프 알파 분들은 에이 콘솔 알파 분들은 에이 콘솔 브라보 분들은 C 콘솔로 들어 알파 분들은 에이 브라보는 B 재배치 알려 재배치 알려 알파 스쿼드 에이 콘솔 브라보 스쿼드 C 콘솔 지금 갤럭시 이동하세요 워터슨 이동 갤럭시 워터슨 이동 워터슨 갤럭시 워터슨 이동 지금 웨이편드 발빠바 워터슨 이동 워터슨 갤럭시 워터슨 빠르게 이동하셔야 돼 빠르게 우리 브라보 지금 지원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공수 워터슨으로 오로라 맥시로 오로라 맥시로 전방 사이드 고도 50 고도 최저로 고도 최저로 드랍해서 시간만 끌어줘 알파 분도 오로라로 미리 선드로 배치 미리 돌리러 갈게요 알파 분도 시기 위로 올라갈게요 격추 당한다 격추 당한다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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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터졌다 지금 갤럭시 터졌습니다 추가 선으로 추가 갤럭시 더 올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더 시간 끌면 돼 확인 확인 갤럭시 뽑을게 브라보 브라보 스쿼드장 다시 나한테 넘겨주고 갤럭시 뽑을테니까 바로 리스폰 준비 갤럭시 다 뽑으셔서 매더슨 트라이프 매더슨 트라이프 상공에 브라보 찰리 아 브라보 찰리 매더슨 트라이프 상공에 되고 알파 오로라 오로라 알파 오로라 괜찮아요 일단 라인 먹었어 매더슨 갑시다 일단 라인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오로라 올라가면 돼 지금 전원 재배치했습니까? 여덟명 오케 확인했고 나는 몇번 안 돼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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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 모두 뒤로 들어가 바로 지금 부활되는 사람 부활해 지금 D에서 버티고 죽은 사람 누구있지? 지금 살은 사람 누구있어? 7번 7번 스쿼드 비콘 꼽아줘 7번한테 지금 스쿼드장 줘 확인 37번 지금 79번한테 스쿼드장 줘 아니면 자기가 꼽을수있으면 꼽고 계속 떨구세요, 계속 떨구세요, 계속 계속 떨구고, 끝없이, 끝없이 떨구세요 빛콘 박아 빨리 야겠습니다 아무튼 박아 일단, 빛콘은 살아나 지금 무조건 뒤로 들어와 확인 D로 브라보 찰리님, 워터슨, 계속 흔드시고 D 거점 안에서 버텨, 우리 여기서 버티면 돼 자리잡고 지금 잘잡아, 우리 여기서 시간만 끄면 된다 정정합니다, 점플래툰 오로라 매트를 수어 아, 라임점 애널리스틱 점플래툰 라임 애널리스틱 플래툰 웨이포인트 확인 갤럭시 드랍 이후에 지금부터 사상자분들, 알파브라본분들, 라인점 후기절 오시고 오시면은 4번 통화해서 재배치 재배치, 브라보 재배치, 브라보 재배치 레이븐 갤럭시 다시 한 번 뽑아줘 브라보 재배치 지금부터 사상자분들 보여드릴게요 알파브라보 찰리 로 브라보 재배치하고 지금 지휘합니다, 지휘합니다 점플래툰 라임 애널리스틱 지금 78번, 78번, 72번 맥스 뽑아 점플래툰 라임 애널리스틱 확인 78번, 72번 맥스 뽑고 맥스 태우와 갤럭시 오케이 찰리 라인 도착했습니다 확인 드랍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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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갤럭시 안 뽑은 인원들은 갤럭시 배치하고 자 드랍 찰리 드랍 자 모두 라인점으로 맥스 태우 갑시다 맥스 크러쉬 하자 찰리 드랍 찰리 드랍 찰리 드랍 알파브라보 같이 지 나이스 찰리 드랍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에이콘솔 내버려지 에이콘솔 내버려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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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콘솔 내버려지 한 번에 들어가 맥스 탔다 이동 맥스 두기 타면 이동 3번 빨리 들어와 71번 들어왔고 8명 확인 지금 브라보 이동합니다 확인 잔당 제거 위에 오케이 그 다음에 브라보 갤럭시 있나요 브라보 갤럭시는 워터슨 한번 드랍 해주시고 알파 찰리 오로라 메탈 스토리지 오로라 메탈이요 네 오로라 메탈이요 브라보 갤럭시 워터슨으로 서네 옆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워터슨으로 돌려 아까처럼 워터슨 제거하고 브라보를 드랍 이후에 드랍 이후에 브라보 갤럭시는 메더슨 트라이언프 대기 찰리 도 메더슨 트라이언프 갤럭시 대기 알파 스쿼드는 오로라 메탈이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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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북진합니다 북진 지금 우리가 맥스 낀 분대니까 맥스가 위치 잘 잡아주고 맥스 위주로 운영해 찰리 분대 합류적까지 알파 분대 선더로 복원하고 확인 브라보는 워터슨 드랍 이후에 오로라로 합류 오로라로 합류 오로라로 합류 오케이 오로라 합류하겠습니다 확인 자 시거점 시거점 들어가자 정신없죠 시거점 드랍 슬슬 몸 푸셔야 돼요 아직 50대 50이에요 찰리 갤럭시 이동 중입니다 확인 시거점 드랍 오로라보도 그대로 올라갈게요 자리 빠르게 잡고 알파 분들 썬더라마 지키세요 알파 분들 썬더라마 지키세요 1층에 적인 필 알파 분들 갤럭시 아니 발키리 지금 다른 플랫툰 사망한 인원들 빠르게 부활 빠르게 부활 1층으로 내려가지마요 1.1층에 적 지금 메딕들 부활 수류탄 있으면 일단 다 던져 전 플랫툰 갤럭시 오로라 메트리룰로 이동 전 플랫툰 오로라로 갤럭시 바로 드랍하세요 준비된 갤럭시부터 드랍 예비 갤럭시 매더슨 성공이 되기 개봉공 확보했고 알파 스쿼드 지금 올 썬더를 라인 좀 보기지에서 알파 스쿼드 모든 썬더를 뽑아서 이동 맥스 쪽으로 한창 좀 던져주세요 지금 워터슨 버티고 있습니다 브라보 카피 시 안정화 1층 1층에 적 다수 뒤로 빠져 맥스 터지지마 맥스 터지지마 뒤로 빠져 맥스 70% 빠지면 뒤로 빠져 아직 버티고 있나 지금 무너지면 얘기해줘 무너졌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맥스 터지지마 맥스 터지지마 마지막 다 죽었어요 갤럭시 아직 있어요 확인 살리 낙하하겠습니다 지금 브라보 갤럭시 대기 중입니다 아 갤럭시 아직 있어 브라보? 있음 아직 살아있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오로라 합류합니다 오로라 지금 갤럭시 오로라로 출발 오로라 재배치 뭐야 갤럭시로 재배치 갤럭시 오로라 출발해 출발했어요 출발했어요 모두 재배치 완료 와따 렉 와따 렉 진짜 장난아니다 브라보 오로라 합류합니다 살리 오로라 합류했습니다 전방에 합 적항 다수 오케 우리 터질깍은 안나 진입해서 건물함으로 들어가라 지금 여기 완전 제공권 장악당했거든 여기는 A로 무조건 들어가 A로 오케이 네 A드랍 준비 드랍드랍드랍 오케이 A쪽의 적 다수 B콩 꼽았습니다 A쪽 들어가 B콩 꼽 B콩 꼽 Fug B콩 꼽 B콩 꼽 A쪽쪽 다수 지금 A클리 A쪽에다가 EMP 더 A쪽에 아직 남아있어 A쪽에 더 들어갈 수 있나 침 오케이 A쪽 장악 완료 여기 잠겼습니다 지금 지금 A 장악했습니다 아 잠겼네 라인 먹혀서 여기서 왔대요 지금 라인 흔들려서 오로라 지금 장악했는데 못 먹고 있어요 일단 브라보는 갤럭체 다시 뽑을테니까 라임 이동 라임 이동 라임에 있는 텔레포트룸 이용해서 에이컨도 랩으로 진입 자 진입할게요 라임으로 이동 라임 이동 라임 이동 라임 이동 라임 재배치 라임 재배치 지금 갤럭체 기대하지 말고 라임 재배치 확인 정원 프레트룸 라임 전복이지 정원 프레트룸 라임 전복이지 정원 프레트룸 라임 전복이죠 철수 라임 재배치 지금 라임 스폰 룸 라임 스폰 룸 장악당했어요 다른 사람으로 넘겨줘 스폰 룸에 있는 텔레포트룸이소 알파 버러버 천리센으로 이동 밑에 라임 뚫었어요 밑에 라임 뚫었어요 밑에 라임 뚫었어요 밑에 라임 뚫었구요 지금 나 나가 지금 서퇴버리 하러 온거 아니야 나가 야 죽더라 나가 그냥 갤럭시 뽑으셔도 갤럭시 뽑으셔도 갤럭시 뽑으셔도 올라오 갤럭시 뽑으셔도 아 지금 재배치 버그 걸려가지고 그 갤럭시 파일러펀드 유지를 해주셔야 돼 갤럭시로 하지 말고 라임으로 그냥 그냥 라임 자 오세요 라임으로 이동 라임 1분 남았습니다 제공권 확보하고 있고 저희 우회로 저희는 정면으로 저희 정면으로 이동 정면 1층으로 이동 정면 1층으로 이동 정면으로 나갈게 저희는 정면으로 정플레이던 정면으로 라인 정보기지 이동 정플레이던 라임으로 라인 정면으로 이동 라인 정면으로 이동 맥스 크러쉬로 합류해서 이동 맥스 크러쉬 맥스 크러쉬 지금 맥스 크러쉬 편제되는 사람들은 맥스 뽑아 확인 맥스 크러쉬 편제대로 맥스 뽑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분대장 위치 보이면 분대장 앞에서 대기 저 점플레이드 지워놨습니다. 라인전보지 A콘트 한 번에, 한 번에 들어갈게요. 군대는 앞에서 대기, 지금 죽은 위원들은 찰리 목표일정 따로 가지 말고 지금 죽은 사람들 사망한 사람들은 모두 맥스 크런스 펜제 들어 자기 병값 바꿔주고 찰리는 패일력 꽉으로 들어 찰리는 패일력 꽉으로 들어 자 A 진입하대, A 진입하대요. 이거 막아야돼요. 막아 막아, 15초, 19초, 19초 에이 진입, 에이 진입, 에이 진입 다 뚫었어요, 다 뚫었어요. 찰리 사이즈한테 공격받아서 갤럭시 파괴됐습니다. 파괴 내부에 수류탄 던져 지금 먹혀 지금 이미는, 아, 엔드벌에 프루즈는 유저벌에 빠지고 오! 오 막았다. 막았어. 알파분들, 알파분들은 그대로 프레이 네트워크 컴파운드 브라보분들은 프레이 서브스테이션으로 제공권이 장악당태 상태입니다. 프레이 서브스테이션, 나 갤럭시 뽑을게 이제부터 이제 썬더러미 썬더러로 썬더러미 썬더러로 이동 썬더러미 썬더러로 이동 지금 남아있는 놈들은 여기 안정화 시키는데 도움 주고 갤럭시 뽑을테니까 신호하면 재배치 자 알파 브라보 찰리다 갤럭시 피어서 지금 이동할게 지점대비치로 이동 지점대비치로 이동 자 빠르게 이동 자 알파 갤럭시 이번에 제가 뽑을게요 브라보 찰리 분들 지점대비치로 이동 스쿼드, 풀스쿼드로 에이콘스 한번만 넣어주세요 오케이 지금 갤럭시 뽑고 있습니다 확인 찰리 갤럭시 목표 2점까지 거의 다왔습니다 확인 미리 에이콘스 자리하고 계세요 브라보 갤럭시 나왔어 오우 아직 재배치 안해도 돼 아직은 거기 도움 주고 있어 신호하면 재배치 신호하면 재배치 신호하면 재배치 브라보 이제 재배치 브라보 재배치 갤럭시로 브라보 갤럭시 로 재배치 합니다 지금 1% 차인데 알파는 저기로 이동할게요 브라보 재배치 8번 5번 6번 7번 76번 78번 79번 빨리 재배치 맥스여도 맥스 포기하고 재배치 지금 곧 도착합니다 브라보 이제 투하야 빨리 재배치해 브라보 드랍 지금 스쿼트장 다시 넘겨주고 여기 안정화 일단 지금 여기 시간이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 시간 풀 때까지는 좀 버티겠습니다 알파 엔드벌 다시 갈게요 지금 브라보 드랍 완료했고 여기 안정화 중입니다 확인 그쪽에서 계속 홀드해주세요 알파 브라슬로 제달팀 바로 썬데로 뽑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찰립은데 페일 쪽에서 대기 폴라슬로 제달팀 페일 계속 대기하고 있습니다 확인 이제 갤럭시에서 살아나지마 갤럭시 후방에서 대기할거야 지금 제공권 장악당에서 갤럭시가 대기지엠에서 터지네요 좀더 후방 대기해야 될 듯 네 확인 브라보분들 썬데로 두세대치 섞어가지고 그냥 방어라인 말투 곱히 작업해주시고 천리분들 페일 개념 대기 오케이 우리 브라보 지금 방어라인 갖춘다 지금 썬데로 브라보 지금 썬데로 뽑는 인원들은 썬데로 다 뽑아 화이팅 화이팅 제공권이 밀렸는데 일단 그러면은 갤럭시를 지금 썬데로 최대한 적어도로 해야 되죠 적어도 지금 성공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제공권 되찾거나 할 때까지 이제 브라보분들은 이제 썬데로 워컷 썬데로 두세대 두세대 해주시구요 지금 78번, 79번도 썬데로 뽑아주고 자원 없으면 바로 뽑고 맥스 올라옴 공격 온다 지금 A프린트에 썬데로에서 계속 제 리하겠습니다 확인 아래에 헤비 하나 더 있음 79번 썬데로 뽑으러 간다 음 썬데로 뽑아 지금 썬데로 뽑고 지금 부하.. 뭐야 사망자는 바로바로 이제 버틸 수 있는 편제로 자기 내부 거점 편제 있지 그거에 맞춰서 오고 더 들어온다 더 들어온다 확인 자 브라보분들 계속 지켜주고 찰리 분들 이제 펠 돌릴 준비 우리 지금 알파만 버테면 돼 문쪽 확인했습니다 알파스쿼드 트라이버스 교량 교차로 걔도 올라가고 있어요 저기 뭐였지 알파벳 포인트 저기 한번 막으러 갈게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위쪽 프레이라인 오는 거 거기에서 커트로 할게요 중부가 뚫려가 힘들어졌는데 자 하나하나씩 되찾고 더 안 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분들 들어갈 준비 아래쪽에 많은 에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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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2님 확인 부활 슬탈 하나 던졌어 부활 준비 선더로 뽑아서 이동할게요 선더로 뽑고 이동할게요 선더로 선더로 뽑으셔서 아 방금만 우리가 맞추면서 해야겠네요 갤럭시는 이제 무리구요 찰리 분들 엔드버리 프로즌 리저벌로 함유로 해주시고 에이 지금 흔들린다 지금 찔끈찔끈 가지 말고 알파분들은 트레벌스 트레벌스 이쪽 수비 우리 더이상 라인 안 지금 수박할 수 있나? 인구 수료가 더 많아 수박할 수 있음 오케이 제공권이 아주 장갑당인데 지금 찔끈찔끈 죽지 말고 잠깐 한 탑 기다렸다 같이 가 그리고 헤비분들 헤비분들 모두 티투스라이크 준비해 주셔서 이제 저 갤럭시나 항공원으로 우리가 자체 방공만 하겠습니다 제공권이 밀린 거를 좀 늦게 확인했는데 이제부터 워터 워커 3 선도로 스쿼드별로 2세대씩 운영해 주세요 안쪽에 두명 지금 올라오는 길목에 10퍼 설치했거든 10퍼에서 떨어져라 알파 분들 프레이 네트워크 컴파운드로 선도로 알려주세요 알파 분들 프레이 네트워크 컴파운드로 선도로 아홉시 방향에 적 선도로 있다 2층에 엣지 아직 2명 있습니다 A쪽이 3명 A쪽 3명 지금 우리 지켜돼 프레이 앰프 스테이처로 진입해 집대 이제 아홉시쪽 다정도로 있답니다 알파분들 프레이 넥스토커 컴파운드 우리는 올라갑니다 우리는 공격할게요 찰리 분들은 엔드벌 프레즈 리저블 그래서 수비해 주시고 알파분들 올라가요 프레이 넥스토커 컴파운드로 브라보 스쿼드 프레이 서브 스테이처로 확인해 주세요 브라보 지금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먹힌 상태고 확인 아이씨 바라더 죽었네 알파분들 썬더러 재배치 아 배치해 주시구요 갤럭시로 재배치 준비 한꺼번에 들어가죠 한꺼번에 지금 모여서 한꺼번에 갑시다 모여서 한꺼번에 지금 맥스 편지에 대님들은 맥스 뽑아 지금 자음 부족해? 그럼 내가 맥스 뽑아 줄게 오케이 지금 맥스 두개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먹고 들어가자 지금 모여서 저희 앤드벌이 남부간별에서 썬더러 끌고 오리세요 앤드벌이 남부간별 모여서 들어가 모여서 지금 6번 잠깐 뒤로 빠져 브라보드 힘든가요 히로리 싸우스 있죠 자체적으로 맥스 사용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맥스 사용해 주세요 좋아 2번 5번 아바카 준비 다 따라와 개미작전 해야겠네 개미작전 저희가 지킬건 지키고 버릴건 버리인데 네 최대한 라인 안 밀린 선에서 역전 탈북할 수 있도록 일단 개들 라인 지켜주시고 브라보드 에이퍼도 회복해 주셔야 돼요 맥스 빨로 버텨 맥스 빨로 밀어밀어 컨반드 돌렸나요 알파운드 돌려주세요 뒤에 적 뒤에 적 맥스 위주로 버텨 일단 여기 시간 완벽하게 풀로 채우고 안정화 시킨다 지금 여기도 딱 우리 정도 규모가 왔는데 지금 브라보 여기 안정화 시간 2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정찰병 지금 썬더러 찾아 상대 썬더러 확인 정찰병은 전체에서 떨어져서 썬더러 찾아라 맥스 수리 중 지금 브라보 뭐야 맥스 살려 준비해주세요 확인 정신없죠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그냥 스쿼드 웨이포인트 조정하세요 맥스 수리 좀 해주십쇼 수리 맥스는 항상 만피로 다닙니다 70% 현재 지정된 위치 모두 클리어 하시고 모두 엔드벌리 바라로 이동하시고 맥스 편제 해주세요 맥스 샷발 장난 아니네 맥스 두세대씩 해주시고 진입로 쪽 아시죠 진입로는 아마 저기 제너레이터 쪽 룸이 일겁니다 제너레이터 쪽 브라보분들이 브라보 스쿼드 웨이포인트 찰리 분들이 찰리 스쿼드 웨이포인트 시콘솔 쪽까지 진입 일단 엔드벌리 준비 준비할게요 알파 분들은 지금 저 있는 쪽 보이십니까 진탕 들어왔습니다 진탕 여기 여기 뒤에 적 뒤에 적 오케이 F 찍었어 우리 다시 뭐해서 들어가야겠나 같은 거 지금 확인 확인 지금 알파 가능해 환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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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서 6발에 저기 72번 오케이 지금 스쿼드 번호로 하자 일단 스쿼드 번호로 하자 지금 갈테이트 바뀌어도 엔드벌리 바이오렉으로 와주셔야 돼요 6번쪽에 지금 썬데러 우리 2번 45초 남았으니까 여유있게 썬데러 부수고 들어가자 지금 6번쪽에 썬데러 썬데러 파괴하러 바로가자 6번쪽에 6번쪽에 썬데러 파괴할 수 있게 다 백업해줘 일단 썬데러 부수고 들어가자 예 네 파괴 쓰면 바로 보고 브라보 아직 파괴 안됐어요 계속 오셔야 돼요 오케이 브라보 스쿼드 계속 압박해 계속 압박해 찰리 분들은 모두 가야돼 알파 분들은 반반 나눠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오케이 알파 분들 프레이 네트워크 컴파운드 마무리할게요 브라보 분들은 계속 거기 수비를 해주세요 상황보고 해주시고요 오케이 썬데러 파괴 이제 에이거 점수 공격하자 에이거 점수 공격하자 에이거 점수 계속 막아주세요 우리는 엠피 바로 뿌릴게요 오케이 엠피 뿌린거 확인하면 공격하 지금 뿌려 모였으니까 들어가 들어가 파괴 안보임 안보임 얘들 빠랐으면 치웠음 아 대참 썬데러 먹히니까 다 빠지네 다 터졌어요 네 지금 브라보 클리어 했습니다 빨리 지금 갤럭찌 뽑는게 낫잖아 확인하게 브라보 그대로 프레이 앰프스테이션으로 이동 브라보 프레이 앰프스테이션으로 이동 브라보 프레이 앰프스테이션으로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일단은 브라보 스쿼드 여기에 계속 대기하고 엔드버리 바이올 브라보 스쿼드는 그대로 프레이 앰프스테이션 들어가주세요 안정화 완전히 확인되는거 확인해주고 자 알파 알파분들 올맥스 알파분들 올맥스로 저기 시콘솔 쪽 지원해주세요 우리 이제 프레이 앰프스테이션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썬데러 뽑은 인원들 자기 썬데러로 다시 재배치한 다음에 썬데러 이동하자 가장 후방에 있는 지금 지금 여기 썬데러 제외하고 다 이동한다 지금 보이지? 저기 썬데러 제외하고 다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지금 썬데러 올라갑니다 상공에 발키리 하나 떴습니다 전 델타로 이동할게요 발키리 투어 네다섯명 지금 네다섯명 발키리 들어왔네 지금 발키리부터 처리해야겠다 발키리 형 사이드 있습니다 사이드 발키리 다섯명 정도 수북해야됨 이거 지금 썬데러 잠깐 이동 중지하고 알파부터 재벅자 여기 계속 오네 브라보도 제가 신호하면은 엔드벌 바이아립으로 엔드벌 바이아립으로 엔드벌 바이아립으로 헌유할 준비해주시고 지금 브라보 여기 계속 찔려가지고 발 묶이고 있습니다 확인 그 반반 나눠주세요 반반 나눠주시고 한명만 프레이 앰프스테이션 에이콘솔 쪽에 대기를 시키셔서 다섯명 정도 여기 거점 올라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두명 그리고 안쪽에 두명 알겠습니다 지금 5번 78번 칠립 78번 지금 플레이 앰프스테이션을 가 미리 뒤쪽 뒤쪽 뒤치기 준비해주세요 알파스쿼드는 에이콘솔을 계속 트라이 알파스쿼드 에이콘솔을 트라이 찰리분들 델타웨이포인트 확인해주시고 비콘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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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헤비가능한 사람들은 헤비 바꿔서 지금 저 스쿼 뭐야 사이드 좀 몰아내자 여기 완전 소수 싸움이니까 병력 구성을 잘해야되거든 찰리분들은 찰리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엔드버리 사우슨뱅크에서 올라오세요 엔드버리 사우슨뱅크 벨타웨이포인트 텔레포트는 이용해서 올라오세요 안쪽에 대부분 헤비에요 오케이 지금 사이드 몰아내고 1분 남았는데 자원없죠 찰리분들 찰리 지점에 썬드라 배치되면 말씀해주세요 모여서 들어갈 때 EMP 던지고 들어갈게요 오케이 맥스 뽑습니까 지금 1분 남았으니까 무조건 저거 먹어야 되거든 내가 맥스 뽑을게 내가 아 나 못 뽑는다 지금 자원 남는 사람 맥스 바로 뽑아줘 오케 브라보도 철수 점플레톤 엔드버리바라 오시는데 지붕 뽑기 렉스 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찰리 지점에 찰리 지점에 찰리 지점에 아군 썬드라 배치되면 찰리 찰리 알파수 뽑해야된다 비행기 하나 때문에 막혀있는데 비행기 하나 때문에 막혀있는데 점플레톤 뒤로 들어갈게요 뒤로에서 비콘설부터 SGU 대신에 저희 제어콘토 확보할게요 선드라 배치해주세요 선드라 배치해주세요 모여서 들어갈게요 모여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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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동해주세요 저기 엘 한명 다운 한명 다운 브라보 알파 순으로 비콘톨 제너레이터 룸으로 이동 들어간다 찰리 목표에 좀 확인해주세요 찰리 목표에 좀 노노노노노 아직 찰리 목표에 좀 들어가요 우리 EMP 맞았다 자 제어콘토일로 제어콘토일로만 할까요 제어콘토일로 밀어냈고 뒤로 들어가서 자 밀어냈어요 맥스 두세대부터 섞어서 진입 발키리 됐어? 발키리 없어졌어요 일단 밀어내고 A포인트 지키고 있어 그리고 5번 지금 갔나? 출발했나? 사이드 아직 있습니다 사이드 자 뒤쪽으로 진입해주시면 됩니다 바퀴로 내밀면 안되요 제어콘토일로 제어콘토일로 제너레이터 제어콘토일로 우리 A게트 지켜야돼 맥스 파괴됐나? Q쪽으로 몇명 엔지니어 엔지니어 오케이 그럼 엔지니어 합류 엔지니어 합류할게 버티고 있어봐 우리 지금 여기 사이드 두 대가 괴롭히고 있어가지고 들어갈때 잘 들어가야돼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와 진짜 제어가 장난 아니네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맥스 사망 사이드한테 개공 개공이 엿받는다 다시 다시 선드로다 파괴됐나? 맥스 사망 구역 가능 자 그대로 엔드버리 남부간병 그대로 엔드버리 남부간병 그대로 엔드버리 남부간병 엔딩 죽었습니다 확인 사이드 안 뛰어놔야돼잉 우리 지금 사이드 때문에 합류가 안돼 여기 지금 항공지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거 같은데 지금 사이드가 지금 사이드가 장난아니에요 항공 완전 밀렸어요 이제 저희가 뭐 해결해야죠 제공권 밀리네요 일단 그거는 뭐 난탐 이런게 할게 아니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에 엔드버리 남부간병 지금 20초밖에 안남아서 빨리 들어가야돼 찰리분들 찰리분들이 이제 반공 반공스쿼트로 알파 브라보 알파 브라보가 에이건소 10초 남았다 무조건 들어가서 비벼야돼 지금 여유 뚫리면 안돼 자 엔드버리 남부간병으로 점프레이트 이동 위에 둘 자 엔드버리 남부간병으로 이성할게요 됐다 72분 인필 혹시나 썬더러 있을까봐 지금 찾아볼게요 우리 알파 수비라인 잘 갖추자 뭐야 이거 그리고 썬더러 찾아 상대 썬더러 다시 찾고 아까 발키리 드랍이었지 이게 이게 뭐였지 일단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게 많이 밀려가지고 여기서 좀 오래 있어야 될 것 같다 자 썬더러를 배치를 해주시고 썬더러 배치된 썬더러 이용하셔서 에이건소 내부러지니 자 브라보 찰리분들 계속 보건소 확보해주세요 찰리분들 저항권드 발키리 왔습니다 발키리 발키리 떨어졌음 2차 드랍 계속 이동 계속 이동 수비 준비 와 막혔나 벌써 지금 내부 인원 살아있나? 살아있음 예 아직 살아있음 오케이 위에서 3명 사망 사망 자 지금 진입로를 변경할게 반대 B권이 없었어요 확인해주세요 진입로 확보 진입로 확인해주세요 알파 지정 지금 모였다가 다시 갑시다 모였다가 지금 내 쪽으로 모여 지금 지금 죽은 사람들 살아나서 모여서 같이 가자 모여서 같이 이동 같이 이동 와 발키리 다운 확인했습니다 50초 50초 지금 옥상 쪽은 확보가 되어있어요 지금 A콘톨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저 플래툰 웨이폰 쪽 저 썬더러를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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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막으시다 이거 하나 막아내주시다 에이 흔들린다 브라곤들도 합류해주시고요 다시 다시 초 한 번 더 한 번 더 플레이 서스테이션 계시구나 플레이 서스테이션 점년당하신 브라곤들도 합류해주세요 전 플래툰입니다 전 플래툰 플레이 서스테이션 플레이 서스테이션 에이콘톨 쪽 근처 구멍이랑 구멍이 술단 다 던지면서 이동 술단 다 던지면서 낫살분도 옥상으로 지니 4번은 포장선 들어가세요 조금 더 파괴됐고 23초 지금 한 명 끊었거든 위쪽에 세 명 계속 있어요 10초 지금 달려 들어가야되요 자 상방에서 결드라 지워놓을겁니다 이거 죽이긴 죽여야돼 살리지만 말고 먹혔다 먹혔어요 먹혔습니다 지금 플레이 서스테이션 확인 엔드버릭 남부감에 합류해주세요 아 뭐야 자 사방으로 에이콘톨 지니 에이콘톨 지니 술단 넘지면 들어가세요 라살분들이 좀 필요해 라살분들 라살분들 옥상으로 라살분들 옥상으로 라살분들 옥상으로 마이클엘톨 지니 자 에이콘톨털 지니 에이콘톨털 지니 에이콘톨털 지니 어디어들어갑니까 일단 대기하고 우리 엔드버릭 들어가야되니까 지금 갤럭시도 들어와 브라보 라살분들 옥상으로 브라보 브라보 갤럭시 들어와주세요 확인 1층 확보되면은 바로 수리탄 들이셔서 계단으로 올라가세요 연막 뿌렸어요 진입하세요 진입하세요 자살공격 자살공격 갈아 넣어요 지금 브라보 압류합니다 확인 확인 알파 드롭 확인 자 그대로 철수 엔드 예거스피스트 알파 지점 알파 지점이랑 브라보 지점에 썬더러 수리더러 배치하시고 바로 수리할게요 알파 브라보 철리 내부에 벽 다수 지정된 위치로 스쿼드문드 이동 스쿼드문 지정된 위치로 이동 스쿼드 웨이포인트 각각 지정된 위치로 이동 여기 수비할게요 진입로 근처에 수리더러 수리더러 가시고 대공 계속 지원을 해줄게요 사이드가 너무 많은데 대공 지원을 계속 해줄게요 지금 브라보 썬더러 브라보 지금 프레 팀장이 찍은 웨이포인트로 이동하고 이쪽 수비해야 되거든 지금 썬더러 뽑을 수 있는 사람들 썬더러 뽑고 와 나 자원이 없다 지금 썬더러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은 썬더러 뽑아줘 자원 200 남는 사람들은 수리더러로 다 뽑을게요 수리더러로 대공 관련된 썬더러로 뽑아줘 지금 대공이 너무 밀려가지고 수리더러 까시고 자 그대로 올라갈게요 수리더러로 이제 전진 배치할게요 알파 분들 알파 지점으로 브라보 분들 브라보 지점 찰리 분들 찰리 지점 하나씩 올라갈게요 썬더러별로 지금 워커에 하나팬 하면서 타 자기가 썬더러 못 뽑았다 그러면은 워커 썬더러에 타 자 에콘톡 돌렸네요 그대로 이제 트랩트 웨이포인트로 올라가세요 수리더러분들 트랩트 웨이포인트로 쭉 올라가세요 GSG로 그대로 압박하면서 올라갈게요 하러감 확인 전진 천천히 전진 천천히 전진 보병분들 계속 보병분들 진입하시고 권하분들 제한 보병분들 진입을 해주시고 앞에 썬더러 전방에 썬더러 네네 썬더러 싸움 썬더러 싸움 지금 피 없으면은 앞에 있는 사람도 빠지고 우리 지금 다 뭉쳐야 돼요 조금씩 전진하세요 조금씩 전진하세요 절대 뽀개지지마 확인 피 없으면 뒤로 빠져 확인 라인을 어느정도 한번 막았는데 웨이브가 이렇게 봉수로 올지 그쪽으로 올지 모르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다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세요 라인이 올라가네 일단 라인 지킬게요 라인 지키고 제가 지정한 위치로 이동할 준비할게요 그 지금 뒤로 빠지는길 막지마 썬더러 그리고 썬더러는 피가 한 70% 되면 그냥 뒤로 빠져 딸피까지 기다리다가 가지 말고 그리고 썬더러가 뒤로 빠지는길 막지마 같은편 라이트닝부터 라이트닝부터 지금 바실리크 사수는 라이트닝부터 지금 바실리크 사수는 라이트닝부터 자 이쪽 올라가세요 이쪽 올라가세요 뒤쪽 안정화했어요 나무도 올라가세요 지금 썬더러 라인 밀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긴 난 라인만 지키세요 우리 뒤에 사이드 2개 공홍에 리버레이터 일단 쭉 빼야될 것 같아요 저쪽엔 워커말고 지공 무기가 너무 많이 달려있어요 워커 썬더러로 계속 사격 대군사격이죠 대군사격 찰리 썬더러 진입 성공했습니다 찰리 전부 다 저쪽으로 재배치받아 확인 자 브라보 찰리 브라보 찰리 한번 찰리 분들 한 번 드시고 알파 분들 예거 스크로신 천타 알파 분들 예거 스크로신 지금 브라보 썬더러들은 최대한 터지지 말고 뒤로 살짝 살짝 빼 찰리 분들 빼게 100개 돌려주세요 알파 분들 예거 스크로신 천타 모두 확보해서 싸워주시고 브라보 분들이 비콘솔적 예거 스피스트 에이콘솔적 확보를 해주세요 보병으로 지켜주세요 알파 분들 천타 장 찰리 분들이 계속 뒤흔들어주시고 후방에 썬더러 좁 썬더러 두 발 나 썬더러까지 밀렸네요 지금 에이거점까지 들어온 것 같은데 밀고 올라가든 못 올라가든 최대한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거점에 맥스 한마디 맥스 다수 남는 선탑이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랜서 T2로 T2로 대공사격시험 버스터맥스나 알파 분들은 모두 반공 반공기전하기요 보라분들은 에이콘솔으로드 찰리 분들은 계속 트라이 해주세요 엔드버리 사우스 맥크 발키리나 이런거 이용해주셔서 진입 계속 시도해주세요 와우 에이콘솔 밀렸네요 아 우리 에이콘솔 방하자 지금 최대한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은 끌어야 되는데 선탑을 파괴 선탑을 파괴 너 맞네 탈리 지금 사이드에 둘러싸여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선탑을 유지하는 도작입니다 확인 확인 전 플래툰 워프게이트에서 갤럭시 뽑을게요 전 플래툰 워프게이트에서 갤럭시 뽑을게요 전 플래툰 워프게이트에서 갤럭시 하나 뽑으세요 오케이 지금 버티고 있어 갤럭시 뽑아올게 갤럭시 준비 갤럭시 준비해주시고 우리 지금 자원 450 인삼 있나? 레이븐 있나? 자원되면 레이븐이 뽑아줘 나머지는 지금 여기서 계속 버티자 시간을 끌어줘 아니아니아니 갤럭시 갤럭시 워프게이트에서 갤럭시 갤럭시 드랍 준비 연습한거 한번 써먹을게요 알파보로 차린 갤럭시로 재배치 지금 갤럭시 뽑았나? 갤럭시 드랍이 지금 플래툰 워프게이트 뒷라인입니다 딜라인 갤럭시 다 띄우셨나요? 브라보 갤럭시 띄우셨나요? 브라보 갤럭시 찰리 갤럭시 띄워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레이븐 갤럭시 뽑을 수 있어?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뽑을 수 있어 갤럭시로 재배치 레이븐 몇 번이야? 아이디가 모르니까 갤럭시 재배치 해주시고 갤럭시 재배치 자 알파 확인 알파 브라보 알파 브라보 예거스피스 알파 브라보 예거스피스로 이동 찰리 분들은 에버랩 에버랩 서플라이 아 그냥 다가 점프레툰 점프레툰 이동 자 플레툰 워프게이트 이제 갤럭시 편드 이동할게요 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자기 스쿼드 갤럭시 재배치 거의 다 왔다 빨리 드랍 준비 한 명 안 왔다 한 명 8번 8번 76번 빨리 와 찰리 현재 자원이 안 돼서 바이크리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 수단감 방법 가리지 않고 오세요 브라보 갤럭시 뚜껑 낮춰주세요 알파랑 같이 이동 알파랑 같이 이동 내려야요 내려야요 터졌네 확인하게 알파 드랍 지금 대공망이 장난 아니네요 저기 썬더러 알파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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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대공권이 안 되니까 진짜 엄청 밀리네 일단 우리 땅깨로 땅깨로 상대해 땅깨로 아직 괜찮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여기 아직 2분 남았거든 프러스트 바이트 할버 프레트웨이포인트 확인해주세요 프레트웨이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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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게요 우리 다시 밀어내면 돼요 힘내요 뭐였지 얼어붙은 확인 일단 재배치 우리 지금 프러스트 바이트로 가야됩니다 확인 얼어붙은 자세로 이동 빨리 도착했습니다 플레트웨이포인트 이동 플레트웨이포인트 플레트웨이포인트 지금 브라보는 썬드라 포브 자원이 없으니까 자 제공권은 확보가 됐습니다 보반보드로 뛸게요 발키리로 가야겠다 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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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폴룸에 있는 텔레포트 룸 스폴룸에 있는 텔레포트 룸 스폴룸에 있는 텔레포트 룸을 이동하기야 연막 뛰어주세요 브라보 발키리로 이동 브라보 발키리로 이동 어프게이트 쪽 어프게이트 쪽에서 썬더러 찰리 분들이 브라보 발키리로 조금씩 트랍 보병분들은 뛸게요 에이콘설로 플레트웨이포인트 확인 스폴룸에 있는 텔레포트 알파브라고 뛰시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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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치 지금 버그 올렸어요 다시 재배치 할게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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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고 나갈게요 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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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 쪽에 드랍해서 지금 C4 있는 사람들은 썬더러부터 걷어줘 -"오케이", 쩔쫔게요 지금 상대 썬더러 너무 많습니다 확인 내리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네 내리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네 와 이게 뭐야 이게 상공에 PPA 다수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게 좋아요 지금 여기 밀린다 A 어떻게 흔들 방법 없나? 도대체 안되고 있습니다 와 씨 끈적하게 많이 지금 프로스페트 밀렸습니다 프로스페트 밀렸습니다 하 진짜 러시아 손님들 너무 하는거 아니야? 개잘하네 진짜 아니야 우리 괜찮아 아직 시간 많아 할 수 있어 시간 많아? 2%가 빠졌네 근데 네 계속 지금 보니까 인구수가 2%나 3%씩 계속 빠지는거면 계속 튕기는 사람이 있는거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 지휘선이 마비된거 같은데 확인 오더가 안내려서 일단은 징표 찍힌 대로 갑시다 우리는 브라보는 저기 투스턴으로 확인 확인 지금 재배치해서 투스턴으로 가자 谷 갤럭수...Su- radical 제가 아 이거 터져 있었네 네 네 아직 틀립니다 알파브로 찰리지점 이제 들리죠 아 혼자서 혼자 말하고 있었네 썬더러 알파브로 찰리지점 알파브로 찰리지점으로 워커 썬더러 올릴게요 워커 썬더러 지금 워프게이트에서 올릴게요 워프게이트에서 자 알파브로 찰리지점 프리더러 잔뜩 올릴게요 지금부터 이거 뭐 중요할 때 그게 끊기나니까 자 일단 올라갈게요 알파브로 알파브리지쪽 하셔서 이제 대공 저희가 대공라인 잡아주기로 했어요 지금 대공라인 우리 뭐야 워커 썬더러로 워커 썬더러나 바실리크 썬더러로 지금 우리 워이포인트쪽으로 이동해 알파브로 찰리지점으로 썬더러 올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서울은 안전합니다 여긴 막아봅시다 우리 워프는 안전해요 여긴 막을게요 알파브로 찰리쪽으로 자 워커 썬더러 개 돌려주시고 광공망부터 부축을 할게요 네 확인 확인 대공 썬더러 대공 위주 썬더러 대공 워커 또는 바실리스크 아니면 워커 하나랑 바실리스크 알파브들까지 이동 네 확인 프레시키 권총 끄는거 V 키였나 G 키였나 그럴거에요 알파 스쿼드 예거스 예거스 크로션 먼저 올라갈게요 지금 사수 없습니다 사수 와주세요 브라보 찰리 분들 브라보 찰리 해당 기점 달려주시킬게요 알파 지점 썬더러 배치하시고 알파 분들 좀 더 전진 워커 썬더러 사격 알파 분들 사격 알파 분들 사격 알파 분들 저 썬더러 파격 오오오 지금 대공 썬더러보다 지봉 썬더러보다 지봉 썬더러 필요한거 같은데요 알파 분들 위쪽 저 기각존 라인 밀기야 우리 사실 A 막아야 될거 같은데 확인 A쪽으로 들어갈게요 A쪽에 맥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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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찰리 지... 아 그 브라보 찰리 그... 보고해주세요, 호텔은 어떤지 찰리는 현재 사이즈에... 지금 알파 먹고 있습니다, 브라보는 라인 다 밀렸어요? 확인, 확인 찰리는 전부 사이즈에 당해서 썬더로 뽑을 다운이 안 남았어요 브라보 찰리는 에이콩 솔초, 에이콩 솔초 자리해보시고 알파 분들은 예가 스크러싱, 알파 분들은 예가 스크러싱입니다 대피치 안됩니다, 지금 와... 끔찍 끔찍하게 맞네, 진짜 우리 통로 쪽에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요 알파 분들은 예가 스크러싱이죠 사이드 다수 지금 사이드 T2 있는 사람이나, 그라운드 쓰는 사람들은 빨리 사이즈 좀 내쫓자, 이것도 점 프레툰 재배치 점 프레툰 재배치 예가 스크러싱으로 이동 예가 스크러싱으로 점 프레툰 재배치 전 플래툰 재배치 플래툰 웨이포인트 쪽 C콘솔로 이동 C콘솔 쪽으로 나가게 C콘솔 쪽으로 전 플래툰 여가스 클로싱으로 재배치 한 다음에 C콘솔로 지금 플래툰 웨이포인트로 와 이거 뭐야 이거 C콘솔 쪽으로 맥스 한 번 쓸게요 맥스 한 번 우르르 가지 않고 천천히 맥스 하나씩 갈아넣으면서 두세 명씩 잘라주세요 지금부터 이동 지금 맥스 되는 인원들은 모두 맥스로 맥스 클로시 편제로 맥스 클로시 편제로 지금 한 번에 가자 한 번에 따로 떠나 가지 말고